대전의 한 대형 서점, 진열장 한 칸이 텅 비었습니다. 한강 작가의 책들이 있던 곳입니다.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한 작가의 작품을 구매하려는 이들은 많지만, 대부분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. 제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한강 작가의 책은 이미 다 품절되어서 구매하지 못했고, 홍콩에 있는 친구에게 줄 번역서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. 지난주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, 동양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된 직후부터 빚어진 현상입니다. 책을 구입하려면 예약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, 이 서점에서만 지난 주말 30명 안팎이던 예약 대기 고객이 이번 주 들어 70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. 지금 물류 쪽에는 모두 입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,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은 금주 내로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. 중고 서점에서마저 품규를 보이고 있고, 공공 도서관에 있는 작가의 책도 대출 또는 예약 중입니다. 굉장히 열정적으로 더 구할 수 없냐, 계속해서 질문이 오고, 전화도, 문의 전화도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. 문학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우리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함께 읽어내는 프로그램들이든, 아니면 그거와 관련된 활동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.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도서시장의 활력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. KBS 뉴스 양민호입니다.